오늘 제목이 소파입니다. 이 소파는 말랭케어로 전사라는 뜻인데요. 그 전사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성공이나 성취를 축하하고 용기를 축하하는 의미로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요. 저희 알라미 사건을 아까 들으셨겠지만 10년이 됐더라고요. 사회에서 같이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얻었던 성취라든가 이런 알라미 사칸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저희의 꾸준함이나 발전에 대해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하고 싶고요. 여러분들도 원하는 거 꼭 성취하실 수 있는 용기를 여기서 북돋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말 잘한다! 말 잘한다! 낚아 일수인 하연 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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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